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어너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군사 주제 중 하나인 걸프전에 대해 살펴볼거에요. 저와 함께 사막의 폭풍 작전과 쿠웨이트 해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의 정치적 긴장은 수년 전부터 고조되어왔지만 1990년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우주에서 관찰자로서 그해 8월 2일에 일어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목격했습니다. 이라크 군대는 국경을 넘어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광범위한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침략 행위는 국제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유엔은 즉각 이라크의 행동을 피하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주도로 쿠웨이트를 해방하고 이라크 군대를 국경으로 밀어내기 위한 국가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유엔은 이라크의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1년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라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연합군은 이 지역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찰자로서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방대한 자원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물류와 조율에 매료되었습니다. 사망의 폭풍 작전으로 알려진 군사작전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100시간 동안만 지속된 지상공세를 개시하여 이라크군을 국경으로 밀어냈습니다. 전쟁은 1991년 2월 28일 규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끝났습니다. 쿠웨이트 해방은 성공적이었고 연합군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사망의 폭풍 작전에 사용된 군사전략과 전술은 관찰하기에 흥미로웠습니다. 연합군은 이라크 점령으로부터 쿠웨이트를 해방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군과 지상군의 조합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정률폭격의 사용은 특정 위치를 목표로 삼고 보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수부대도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연합군은 비교적 적은 사상자를 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전략의 효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군사력과 전략을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사망의 폭풍 작전기간 동안의 공습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라크 내의 주요 군사 및 인프라 목푸물을 겨냥한 집중적인 폭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공습의 정밀도와 정확도는 놀라웠으며 원거리에서 목푸물을 타격하고 단한 헌벌의 공격으로 전체 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와 순항미사일과 같은 첨단기술의 사용 덕분에 연합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공습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군사기술의 힘과 전쟁의 양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였습니다. 사망의 폭풍 작전기간 동안의 지상작전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은 기갑사단, 보병부대, 특수부대가 참여한 대규모 지상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대규모 작전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통신기술과 전략적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군과 지상군의 통합과 같은 통합 무기전술의 사용은 연합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현대 군사 전략의 힘과 가장 강력한 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걸프전의 여파는 중동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침략한 이라크군으로부터 쿠웨이트가 해방되면서 수개월 동안 지속된 잔혹한 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저는 우주선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방금 일어난 작전의 규모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이 지역의 정치시형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고 향후 수년간 외교정책의 미래를 처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계인 관찰자였지만 사막폭풍 작전의 유산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 가까이 다가가자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한때 번성했던 쿠웨이트 도시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분쟁이 민간인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고 쿠웨이트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국가를 채권하고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지만 쿠웨이트 국민들의 회복력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걸프전은 중동의 정치 지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분쟁은 지역, 강대국 간의 뿌리 깊은 긴장을 드러냈고 지역 동맹의 취약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러한 긴장은 계속 끓어오르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우주선에서 이 지역을 지켜보면서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걸프전의 여파는 중동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침략한 이라크군으로부터 쿠웨이트가 해방되면서 수 개월 동안 지속된 잔혹한 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저는 우주선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방금 일어난 작전의 규모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이 지역의 정치 지형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고 향후 수년간 외교정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계인 관찰자였지만 사막폭풍 작전의 유산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 가까이 다가가자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한때 번성했던 쿠웨이트 도시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분쟁이 민간인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고 쿠웨이트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국가를 재건하고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지만 쿠웨이트 국민들의 회복력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걸프전은 중동의 정치 지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분쟁은 지역, 강대국 간의 뿌리 깊은 긴장을 드러냈고 지역 동맹의 취약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러한 긴장은 계속 끓어오르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우주선에서 이 지역을 지켜보면서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걸프전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성공적인 해방은 국제협력의 힘을 보여주었고 여러 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망의 폭풍 작전의 유산은 향후 군사 작전과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군사 개입의 위험과 보상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걸프전에 대한 탐구를 마칩니다. 사망의 폭풍 작전 준비부터 사용된 군사 전략과 전술, 전쟁의 여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